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여궁의 차량 할인 혜택이 차량 연식에 따라 비수도권 차량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적용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객선 엘도라도호 침수 사고를 계기로 울릉 독도항로 운항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설령 7년짜리 새 배를 운항하겠다고 면허를 받은 뒤 오래된 노후 선박 3척을 잇따라 대체 선박으로 투입했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저녁 울릉도 남동쪽 22km 해상에서 대저해온 소속 여객선 엘도라도호 기관실로 바닷물이 유입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항 중 바다에 떠다니는 물체와 충돌해 선체가 갈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후화하고 관련이 있죠. 알루미늄은 장기화되면 기름기가 빠지게 되면 부식이 됩니다. 안 된다고 하지만 부식이 됩니다. 정말 힘이 없죠. 그런데 사고 후 엘도라도호 선사의 면허 취득 과정을 살펴보니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먼저 대저해온은 2015년 7월 7년된 신조선 썬나이즈호를 운항한다며 울릉독도 노선 부종기 운항 면허를 받아놓고 이후 면허 반납 없이 설령이 3배가량인 노후선박 세척을 잇따라 대체 선박으로 투입했습니다. 기존 있는 항로에는 처음에 면허 받았던 배와 똑같은 비슷한 설령배를 내주든가 최소한의 점수가 80점 이상 되는 배를 내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노후선박을 내줘서 계속 저런 식으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가라암 항망승에서도 잘못된 거라요. 특히 대저해온이 2016년 9월부터 울릉독도항로에 대체 투입한 뉴골드스타원은 두 달간 빌린 선박인데 대체선 투입 가능 조건을 1년 이상 대여받은 선박으로 규정한 해운법을 적용하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대제해온이 선박 매입 계획을 제출했고 독도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석 명절 기간임을 감안해 예외 조항을 적용해 두 달간 단기 용선을 허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법의 허점을 이용한 노후선박 대체 운항이 계속되고 있어 해운법에 시급한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 실시 결과 책임당원 5만 2천여 명 가운데 2만 8백여 명이 투표해 39.5%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당은 어제 마감한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와 오는 8일 실시하는 책임당원 현장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더해 오는 9일 경북도지사 후보를 최종 결정합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각자 의견은 갈리겠지만 책임이 무거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마케팅으로 정치를 해온 지역 정치인들인데요. 우리 정치가 구태를 벗고 도약하기 위한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한 뒤 대구 경북 선거는 이른바 박근혜 마케팅이 처음이자 끝이었습니다. 현수막이나 명함에는 물론이고 자신의 정책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각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친박, 진박은 물론 친박연대라는 웃지 못할 단체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혁명 이후 정치인들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대상만 달라졌을 뿐 대통령이나 당대표같이 유명 정치인에 기댄 선거와 정치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후광효과라고 하는 이미지가 좋은 분을 옆에 두고 있으면 아무래도 자신이 돋보이겠죠. 그렇지만 그 뒤의 후폭풍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정치인인 아바타는 아니죠.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이 배출한 대통령들의 잇따른 구속사태. 자신의 정치 철학은 간 곳 없는 아바타 정치에 대한 뼛속 깊은 반성과 함께 쇄신이 불가피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스텍과 경북대 등 지역대학 교수들도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넣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발표된 논문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가 포스텍 4건, 경북대 7건 등 대구, 경북 6개 대학에서 16건이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부당 저자 표시 여부 검증을 거쳐 징계나 관련 사업비 환수에 나서고 논문이 대입에 활용된 경우는 입학 취소 조치할 예정입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저공해 차량은 전국 공항과 공용 주차장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2013년 5월 이후 차량만 혜택이 가능해 비수도권 운전자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에 살고 있는 장 모 씨는 지난 2012년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해 운행을 하다 얼마 전 저공해 차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장 씨는 차량 제조사로부터 받은 저공해 차량 증명서를 갖고 차량 등록소를 찾았지만 허탕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2013년 이후 등록된 저공해 차량만 혜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012년 차를 사서 운행하다가 얼마 전에 제 차도 저공해 스티커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받으러 왔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되는데 지방에서는 2013년 이후 차량만 된다고 해서 황당하네요. 같은 시기에 차를 샀더라도 수도권 주민은 혜택을 보고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지역 차별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를 상대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해당 기관은 관련 법만 따지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23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시행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전국으로 확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공해 자동차 표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5월까지 경북 도내 등록된 하이브리드 차량은 3,701대.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다른 저공해 차량까지 더해지면 많은 차량이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경기 등을 제외한 비수도권 저공해 차량 100만 대의 불이익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재난피해자를 위해 2020년까지 권역별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재난위기대응과 트라우마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국내에서 세월호사고와 경주포항지진 등 대형재난이 잇따랐지만 피해자와 국민들의 트라우마치료를 위한 상설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트라우마센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시 남북구 선관위와 포항시 바른선거시민모임은 오늘 포항죽도시장에서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선거, 준법선거를 통해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고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주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은 황리단길에 미술관이 들어섰습니다. 개관전으로 황남을 주제로 한 경주 작가들의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김수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황리단길 명소들이 화폭에 담겼습니다. 나치 익은 거리가 개성 있는 붓질로 새롭게 탄생하고 같은 장소가 작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됩니다. 황남을 주제로 경주 작가들에게 공모한 작품들입니다. 경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주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황남에 대한 이미지를 독특한 시각으로 재현해서 그것들을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관람객들하고 공유함으로써. 창 밖으로 대릉원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는 이곳은 동국대 의과대학을 정년 퇴임한 김정란 교수가 작업실 겸 마련한 갤러리입니다. 대학 시절을 보냈던 서울 북촌의 자취방이 한옥 갤러리가 됐고, 그곳에서 첫 개인전을 연 인연이 아이디어가 됐습니다. 황리단길이 어느 날 갑자기 변모하고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먹거리,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더해서 문화적인 콘텐츠도 조금 보탬이 되면 좋지 않을까. 황리단길 초입에 위치한 갤러리라는 비영리 미술관으로 벨을 눌러 방문하거나 미리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와 깨도 주말에는 포스코 창립 50주년 축하음악회 동행을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고, 19회 포항광양미술협회 교류전이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전시실에서, 조선시대 한시로 본 경주, 선비, 고도를 읊다 전시가 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수민입니다. 경주시는 오늘부터 열흘간 경주보문단지와 첨성대 동부사적지일원에서 벚꽃축제를 엽니다. 보문수상 공연장에서는 축하공연과 불꽃쇼가 펼쳐지고, 첨성대와 교촌마을 등에서는 벚꽃버스킹페스티벌도 열립니다. 이 밖에도 달빛걷기와 신라대종, 타종 등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들이 함께 펼쳐집니다. 내일 경주 벚꽃마라톤 대회로 인해 경주시가지 곳곳에서 교통이 통제됩니다. 통제구간은 경주보문단지와 분황사, 중앙시장 내거리 등으로 오전 7시 20분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마라톤 구간별로 부분통제가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봄비는 오후가 되면서 물러갔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낮기온이 쌀쌀하겠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나고 황사가 찾아왔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4월의 첫째 주, 참 변화무쌍한 날씨였습니다. 오전까지 땅을 적셨던 봄비는 오후가 되면서 물러갔는데요. 내일은 구름 많겠고 경북동의 한 전지역의 아침기온이 5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낮이 돼도 11도에서 12도로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구름이 빠져나가자 황사가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보통의 농도 예상되지만 요즘 같은 봄에는 시시각각 대기질이 변하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 농도 확인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기온 울진과 경주가 4도, 영덕과 포항이 5도입니다. 낮이 되면 경주가 11도, 그 외 지역들이 1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아침기온 울릉도 4도, 독도 6도, 낮이 되면 울릉도 6도,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 중부와 남부 먼바다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4미터로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며 쌀쌀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봄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군이 동해안 연안 녹색길 조성사업인 덕국천과 50천 재방탐방로 조성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덕국천 탐방로는 8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880m 구간의 보행로가 최근 설치됐고, 내년 말까지 분수대와 공연장 등이 조성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